박병석 국회의장이 대구시를 찾아 지역 현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국회의장 행보로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현안 논의에 이어 삼성그룹 고위직도 만나서 최근 유치전이 벌어진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도 언급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대구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큰 혼란을 이겨내고 세계 방역 모델이 됐다며 대구 시민의식을 축여세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높은 시민의식으로 극복했듯이 앞으로도 당면한 코로나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구시는 흔치 않은 국회의장의 지역 방문을 지역 현안 공감대를 넓힐 기회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4차 국가철도망 영구 용역 결과에 빠진 달빛 내륙철도 반영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에도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박 의장과 권 시장은 삼성 창조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삼성 고위직이 함께함 가운데 삼성과 대구와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유치전이 벌어진 이건희 미술관도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장의 이례적인 지역 방문이 쌓여있는 지역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